글로벌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2021 세계1화 국제불교영화제 작품들을 제주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사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가 주관한 세계1화 국제불교영화제 제주상영회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에서 2021년 세계1화 국제불교영화제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교실안의 야크,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나그네와 마술사, 삼사라 등 4편의 불교영화가 상영됐습니다.